지난 밤에도 많은 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엔 지금도 더위가 만만치 않은데요. 중부와 호남 역시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기온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5에서 60mm로 지역마다 강수의 차가 크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이 집중되는 곳도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낮기온 살펴보시죠.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인천의 낮기온은 32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지역 고향은 34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지역인 가평은 33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지역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